한국에서 근무하는 김포금씨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보내온 영상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은 아들, 딸들이 그립고 걱정이 되어 산물인실 엄마 생각하는 눈물이 없습니다. 내 자식, 내 가정 걱정이 되어 돈 벌려고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하고 따뜻한 음식 사수 못해드린 점 후회되고 미안합니다. 이대라도 무슨 행을 해드리고 싶은 이딸만 담아 오늘 연민TV 요청마당 프로를 통하여 엄마한테 노래 한 곡 올립니다. 제가 갈 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그리고 보고 싶은 형제와 친척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시고요. 중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네, 그럼 고향에 계시는 김포금씨 어머니와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무사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꽃피는 우리 살림을 보내드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팔찜 늙은 병주 하도나 기쁘서 한 다음 춤에 접새초내 월시구 절시구 좋구나 좋다 두사로운 날 여보소 동문이들 이래 말을 들어봐보소 백설같은 남북방에 백설같은 남북방에 우리 창문 번들번들 우리 창문 번들번들 전동몰이 반전벤젓 전동몰이 반전벤젓 수동몰이 부잘잘 험한 동생몰이긴 우라존 탱탱말인가 이런 장말로 신선 가두려 여보소 동문이들 이래 말을 들어봐보소 초과삼간 분여받던 초과삼간 분여받던 그 기쁨이 어제 같은데 그 기쁨이 어제 같은데 오늘 또 짐짐살림 오늘 또 짐짐살림 메뉴는 대기고 분암해 보이는 황금생농분에게 혼대하네 산림이라 이건 정말 다 신선 가두려 아, 헤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